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 Нов lama Aaron, 이 정도면 괜찮죠? 파이팅 시작 플레이저 선발해 주십시오 렛츠 우리 이제 저기 어우 죽었다 어우 죽었어 어느 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생각낼 때마다 가로따서 시도때도 없이 시도때도 먹는갑니다. 됐다. 짠 안녕하세요. 이것은 동안 참치 광고 촬영 현장입니다. 오늘 광고 콤티가 한숨에 길게 말하는 챌린지 느낌을 컨셉해보네요. 전에 엔카 컴퓨터 했을 때 했었는데 그때 꽤나 잘했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엄청 헷갈려요. 광고 보는 줄 알고 따라해주세요. 촬영하러 가시죠. 광고 음악 inappropriate 아 라이브 안유진 씨 정말 참치를 많이 먹는데요. 생각날 때마다 먹고 싶다.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